방송, 뮤직, 땡! 러브로 돌아온 에이핑크입니다. 주요로 새롭게 인사드리는 시스타 효린, 주영입니다. 에이핑크 분들, 제목만 들어도 사랑스러운 곡, 러브라는 곡으로 컴백하셨는데요. 신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 이번 타이틀곡 L.U.V. LOVE는요. 아련한 첫사랑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가사와 멜로디가 포인트인 댄스곡입니다. 아, 이렇게 설명만 들으니까 조금 아쉬운데요. 우리 포인트 한 번 좀 보여드릴까요? 하나, 둘, 셋. 기억하나요? 우리 함께했던 시간 L.U.V. LOVE 네, 에이핑크가 남성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면 저도 여성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비밀병기, 주영씨랑 함께하고 있는데요. 주영씨, 인사드릴까요? 안녕하세요, 비밀병기 주영입니다. 네, 이번에 타이틀곡 G.O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. 이 노래는 남녀간의 사랑했던 기억들을 모두 다 지워버리자.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. 또 그렇다면 두 분의 아찔한 호흡도 또 안 볼 수가 없겠죠? 네 전화번호 지워 지워 모르게 네, 잠시 후 기대만 봐, 네 에이핑크와 혀이네스, 주영이의 무대도 이어지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!